봄날의 때이른 더위와 한여름 더위가 다른 점이 바로 후텁지근하다는 건데요. 이제 습도가 높아지고 장마 소식이 들려올 법한데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들어오면서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다음 주 중반 제주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마는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날씨는 오늘보다 덥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 예상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으로는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서울 울산 창원 19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2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오후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주말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